일단 이거 까고 가자 와 히페리언 여섯.. 여섯댄데 얘들아? 와 한 게 기간제니까 하나 더 뽑으면 와 미쳤다 10일짜리 하나만 더 나오면 여섯대다가 또 하나 더 맞추면 일곱대네 잠시만 최대한 많이 뽑아서 가죠 이거 명하는 거 뽑기의 달인입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아 깨비 와우 씨부래 와 35 금방 나오겠는데 이거? 락 풀린 거 같은데? 야 락 풀린 거 같아 형님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 25다 이거 끝났다 와 개짤 없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감 와 이거는 진짜 낫는데 얘들아? 이거 35가 아닐 수가 없어 이거 진짜로 축하드려요 진짜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새 미쳤다 씨부래 또 뽑았어 와 이게 좀 미쳤네 락이 풀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분명히 와 여섯대째 형님 미쳤습니다 형님 뭐 더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혹시? 이왕 가는 거긴 한 번 한 10대 가버리죠 이불의 거 자 100개 바로 사주고 바로 합시다 200개 1 플러스 1이에요 지금 와 축하드립니다 형님 위에 뭐 같네 아 47이다 이거 그렇지 아니라면 바로 17번 마무리 깔끔 이거지 일단 150개로 좀 더 빙고 갑시다 라스트 와 자 일단 마무리했고 자 파츠 기다리고 기다리던 파츠 가봅시다 3대 2대 3대 4대 7대 7대 중에서 6대 갈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갈라라구요? 7대요? 자 고파츠가 뜨길 기원하면서 한 번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갑니다 아 아 잠깐만요 일단 연습 좀 할게요 잠시만요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갑니다 1 2 3 4 5 유 갑니다 아 시부레 하필이면 또 핸들이 떠네 아 일단 죄송합니다 가자 제발 제발 일단 핸들이 아는 거에 만족합시다 형님들 패스 패스 일단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방금은 패스 다시 패스 아 야 오 오씨 날라갈뻔했어 오케오케오케 살았어 살았어 1 2 3 4 5 6 1 3 받자 ف 제발 30 usz 일단 엔진이 바퀴 1, 핸들 2, 부서 8, 부서 8이 레전드. 자 이제 남은 건 3개입니다. 마지막 3개 집중하고 좀 갈게요. 1, 2, 3, 4, 5, 6. 버려. 몰라, 인제. 1, 2, 3, 4, 5, 6. 버려! 1, 2, 3, 4, 5, 6. 가자. 1, 2, 3, 4, 5, 6. 이거지. 슈. 발. 이거지. 야 핸들만 안 뜬 거예요. 진짜 감사해야 돼. 진짜로. 이거 잘한 거예요, 이거. 자 일단 4, 1, 8입니다. 4, 1, 8. 핸들은 뜨면 안 돼요. 4, 1, 8. 야 이제 딱 바퀴 팔만 뽑자. 바퀴만. 바퀴만 4, 2, 3, 2, 3, 2, 3. 1, 2, 3, 4, 5, 6. 가자. 바퀴 5 이상 떴을 때 처음에. 처음에 바퀴 5 이상 떴을 때 갑시다. 아니 아직이야, 아직이야. 아직이야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날라갈 뻔했다. 아, 시부래. 아, 날라갈 뻔했어. 1, 2, 3, 4, 5, 6. 바, 일단 바퀴 5 이상 좀 떴. 가자. 제발. 아, 시부래. 아, 이거 박수를 쳐야 되냐, 얘들아. 아, 존나 잘 뽑긴 했는데. 하필 핸들 9냐. 아, 아. 그래도 형님. 잘 보세요. 차 7대에 갈았는데. 핸들 9, 바퀴 8 뽑았으면. 레전드 아닌? 1자리는 단 2개 뽑았습니다. 그래도. 일단은 보면은. 4, 1, 8까지 만들었습니다. 4, 1, 9, 8. 4, 1, 9, 8. 4, 1, 9, 8. 야, 진짜 잘 뽑지 않음? 이 정도면 핸들. 아, 진짜 냉정하게 핸들. 냉정하게 핸들. 냉정하게 핸들. 진짜 잘한 거 아니야? 내가 핸들. facebook. 네, 글쎄. 사랑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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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